영등포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의 공약, 정책, 자질, 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검증하는 자리로 영등포 을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, 미래통합당 박용찬, 민생당 김지향 후보까지 3명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후보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타개, 지역경제 활성화, 다문화가정과 원주민 간 생생발전 방안,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 사회문제를 비롯해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 각자 준비한 공약을 소개하며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.